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재판을 받으시며 이제 그 총체적인 재판을 하는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사형선거를 받기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재판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컨트롤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를 통해 가야바를 통해 그 다음에 헤롯을 통해 그 다음에 빌라도를 통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끌려가시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힘없이 컨트롤 받으면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그 모든 재판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님이 컨트롤 당하시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면서 그 상황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빌라도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끌고 나와서 라틴어로 외칩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물론 빌라도의 의미는 이 피투성이가 난 이 초라한 사람을 봐라 무슨 왕이냐 하면서 이 비꼬는 말로써 에케 호모 그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시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봐라 비록 빌라도의 입에서 나왔지만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이 사람이다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52장에 또한 가리켰던 그 사람이다 그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너의 구세주가 있다 그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성과를 받으시는 그러한 시점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역설적인 예수님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 세계가 명확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왕이라는 것과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의 그 순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왕 어린 양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제목을 써보았지만 오늘 이 설교 메시지는 좀 거꾸로 다루고 싶습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인 메시지,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자로서 재판에 선언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올려져 있는 재판석, 돌로 만들어져 있는 재판석에 그는 앉아서 이제 예수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선언하게 되며 한번 선언하면 다시 무효시킬 수가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 6월절 전날이었고 제6시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이스라엘의 6월절은 대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여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여들어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제사하는 날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전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니면서 장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기둥에 바른 자들마다 그들의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했기 때문에 점프오버를 했기 때문에 패스오버를, 명절 이 6월절 명절이라는 이 대명절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날 한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날 잡혀 받쳐지는 양들은 아마 수십만 마리가 되었을 겁니다 수십만 마리 그러니까 이 6월절 그날부터 이 양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을 보면 그 전날 항상 잡습니다 준비를 그 전날부터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하냐면 정호가 지나면서 오후때부터 시작이 돼 오후와 저녁에 계속 준비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셀레브레이션을 제사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제 6시라는 것은 정호를 가리키는데 이제 정호가 되면서 오후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양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예루살렘 전 도시에서는 양 죽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양들이 우는 소리 피 흘리는 소리 그냥 죽어가는 소리가 온 도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행선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이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날 예루살렘 전 도성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이 어린 양의 울음소리 이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당신의 어린 양 이분이 이제 죽는 자리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가리켰던 하나님의 당신의 어린 양은 이분이다 가리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죽는 어린 양 소리로 완전히 덮여진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형선거를 내리며 빌라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바로 이 순간 예수가 잡혔다는 게 우연일까요? 바로 이 순간 빌라도의 선언이 있었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희생당할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이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그 유대교회에 제사제도 전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이 어린 양의 스토리가 있었는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걸리는 모리아산을 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창세기 22장에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3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그 번제물을 위한 드려야 될 나무가 준비되어 있고 불이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보여줬네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가고 있었고 애비로서 아비로서 이 무너지는 마음 아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근데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희생당할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로 가장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사형선거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어린 양들은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서 잡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지고 있는 어린 양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명확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제사장들이 직접 사람의 손으로 의하여서 잡혀지고 있는 모든 어린 양들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예수를 우리 앞에 준비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면은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 수양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될 때 너는 살게 되리라 너의 자식들은 살게 되리라 우리 죄인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다면은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왕입니다 왕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왕이라는 말씀은 사실 무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이사 왕 외에 다른 왕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를 이제 그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너희 왕이다 압박감 가운데 어쩌면은 그 예수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비꼬는 마음으로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와 처음 대화하시는 내용에서 이미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18장 36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빌라도를 처음 만났을 때 빌라도가 당신 진짜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내 나라는 너 말대로 내가 왕인데 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너가 모르는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인 것은 맞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오래전에 동방 박사 예수가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와서 그를 왕으로 여기며 그에게 금과 모략을 바치면서 그를 왕으로 예언했던 그들의 말 그대로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정하신 말씀 그대로 비록 빌라도와 무리들의 입에서 지금 선언되고 있는 말이지만 예수는 진정 왕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세우실 왕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실 분이 있는데 왕으로 세우실 분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민족들이 이것은 헛된 일이라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면서 관원들이 꾀하며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자를 무너뜨리 그냥 완전히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민족,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인류들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기억할 수 있죠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인류 마음대로 우리의 힘을 자랑하며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며 우리의 정력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실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끌어내리려고 민족들이 분노하며 군왕들이 꾀하면서 나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4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당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웃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민족들이 왜 이렇게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받은 자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기어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왕을 당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실 시원의 왕을 세상에 세울 것이며 민족들은 이것을 분노해하며 군왕들은 이 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아우성을 떨겠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기필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빌라도는 지금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권력을 당신이 모르는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며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그는 자랑합니다 무리들은 가이사의 권력을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 왕뿐이 없습니다 가이사가 절대적인 시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면서 무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 여기 있는데 빌라도나 무리들은 세상에 권리 있는 자들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왕들이 분노하고 꾀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백성들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백성들은 불쌍해요 왕을 잘못 만나는 백성들은 불쌍해요 절망하고 배고프고 죽어가며 어두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적들을 보세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힘든 것입니다 왕을 누굴 만나느냐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왕을 절대적이고 선하신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와 그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다 여러분 들었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권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권이 어떠할지라도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나라 안에 있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의와 셜롬 평강과 주님의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분들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죽음 앞에서 항상 살았지만 당신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뿐이었습니까? 물으시면 분명히 그들이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모르는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분명히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며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이시며 다시 살아나시는 왕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슨 이유로 눌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슨 이유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의 통치가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분의 왕 통치권이 우리의 삶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여러분 삶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는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실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인입니다 무리들이 또 한 번 예수를 죽이려고 말하는 비꼬아서 말하는 저주하면서 말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됩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분이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무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마 엄청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무슨 위험을 아마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안 그래도 심상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에 미세스 필라도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의리되 오른 사람에게 이 이누센 죄 없는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 또 솜투 찬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빌라도도 밖으로는 힘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절대로 총독이 아니었죠 남자들 잘 아시죠? 집에서는 밖에서 아무리 큰 손이 없지만 집에서는 총독이 아닙니다 마누라야 마누라의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라니까 와 여러분 그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남자 인생이 피는데 이 빌라도가 필 뻔했다가 여기서 완전히 마누라의 말을 들으면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섬짓하다가 다시 그냥 흩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사형선거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들으려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게 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굉장히 선뜻해지는 그러한 그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보아서도 그럴 것 같고 무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아우성이고 자기 아내까지도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때 메시지를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듣지 못한 게 문제였죠 이것을 듣지 못하는 게 오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0편 2편을 6절까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7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어떤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왕으로 이 세상에 낳게 한 것이다 그러니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이리 너의 서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너에게 줄이라 한 나라의 국한된 왕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왕권은 온 땅에 열방에 이르게 되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너에게 하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땅에 왕의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인데 너의 왕권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느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신의 왕, 당신의 아들 Son King His Son King 아들이며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오래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0철부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군왕들과 재판자들이 재판사들이 지금까지 당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대적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게 다른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경매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매함 같이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보면 Kiss his feet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 그의 발에 입맞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고전 문화에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 왕의 권위가 있는 그 반지에다 신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한층 더 나가세요 그냥 손에다 키스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려라 Kiss his feet 그의 발에게 입을 맞추라 완전히 엎드려 지라는 것이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여라 그러지 아니하면 보세요 너희는 망하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 그의 말씀에 피하고 말씀대로 그 앞에 발을 키스하는 그 아들 당신의 아들 왕에게 발에 입맞추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분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예수는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다 단순한 납비가 아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하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거의 3년 전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까이서 주목했는데 그분의 영광은 보통 사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다 예수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 그는 누구이신가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어서 죽으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덤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다시 사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분이 되시어서 그는 오늘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섬기게 되면 죽음을 이기신 사망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들로서 그의 상속자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권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날 이 예수를 외면했어요 무리들은 그날 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이지요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빌라도는 예수를 외면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상척자가 되었다면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소망을 그에게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이셨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되고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친구로 나의 구세주로 알고 따르고 있는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건강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염려로 눌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세상에 살면서 어찌 아무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하늘과 땅은 지나가지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과 의와 사랑이 이제 나의 삶에서 보여지는 평강과 사랑이 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상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나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따르며 그를 경배하며 순정할 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해 주신 주 나의 찬양소가 나의 찬양소가 나의 찬양소가 도우시는 것과 주님의 찬양소가 도우신이 주의 사랑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믿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배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떨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사랑해 주신 주 나의 잔을 쏘아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믿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해 주신 주 나의 잔을 쏘아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믿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잔을 쏘아 사랑해 주신 주 나의 잔을 쏘아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믿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친히 준비하시고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또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가슴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디아스포라 교회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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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